아 네네 호영을 200까지 육성했는데요 자 육성 후기보다는 이제 후기에 앞서 일단은 현재 패스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신규패 증정 이벤트라고 7월 31일 11시 59분입니다 메이플스토리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쿠폰번호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캐시샵을 누르신 다음에 쿠폰번호 입력 요 오른쪽 위에 있죠 여기에다가 2019 0718 호영 요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이제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고요 캐릭터 상관없이 아무 캐릭터나 받을 수 있고 요렇게 줍니다 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부터 2배까지 6시간 컷 후기 영상입니다 아 템 세팅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는 연금술사의 반지 같이 보여줄까요 차라리 테마와 같이 보여드릴게 연금술사의 반지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EPI의 반지 10성까지 올린 스타포스 용경 이렇게죠 그 다음에 가디언 이번에 등급업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정팻 경험치 30%로 썼고요 레이브는 각성 착감에다가 공격력 41까지 붙은 아이템 썼습니다 그리고 착감 골든클러브 3% 짜리 10성 썼고요 하의 착감 25짜리 럭 9% 짜리 신발이나 이제 아 일단 나중에 그리고 착감 짜리 네크로 글러브 착감 망토 문 라이트 그리고 착감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높진 않아요 한 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감 최대한 빨리 낄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착감 템이죠 85랩 85랩 템 모자도 착감 해가지고 130대에 꼈고요 데아시드스도 착감해서 105랩 대 끼고요 블랙 메탈 숄더 이렇게 보증무키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랩 템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올 텟 증폭작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피노키우고 그냥 주은작 한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쏙작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윙글래스 하의 증폭작 상의 증폭작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걸이 증폭작 하의 신발도 증폭작 전체적으로 아이템 쇼랩 되면 증폭작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게 유행했는데 요새는 이제 공작에다가 롤궁은 바로 눈작을 많이 쓰죠 템은 요렇게 요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던트는 못 썼죠 정펜을 썼기 때문에 자 그렇고 이렇게 템 세팅이고 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 레벨링이 높다 보니까 크왁 100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온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크왁이 남았을 텐데 중간에 바꾸기가 귀찮아 가지고 요렇게 사용했습니다 크뎀 공격력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링크 링크는 요렇게 경험치 링크 풀하고 모든 이제 공격력이 올라갈 만한 거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스킬 얘기하는 김에 스킬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70레벨 아니 60레벨 3차를 하고 나서 득이 를 꼭 하나를 먼저 찍고 나서 다른 거를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뭐 데미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걸 찍었을 때 데미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득이 하고 4차 찍으셨을 때 득도 요거를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는 안찍었는데 어 일단은 어차피 이게 하이퍼 초기화는 게 1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저는 일단 사냥 위주기 때문에 최대한 사냥이 데미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데미지 위주로 했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사냥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끼고요 10부터 30까지 제가 스토리를 했는데요 19렙 때 쯤에 근두운 이라는 스킬을 배우고 보통 나온답니다 건두운 이라는 스킬은 이 스킬인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부터 30까지 했지만은 저 정도 스킬만 깨고 나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리를 계속 깨면은 슬리피우드 여기서 48에서 아 30 48에서 59까지 48에서 59까지 조용한 숲지에서 한 8분 정도 소요 됐고요 그 다음에 갱더4 갱더4에서 59에서 69까지 12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여기는 텔레포트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사냥터는 그 다음에 다음 사냥터는 우리 C2 하면은 거의 한 3킬, 4킬 막 이렇게 했는데 10분 걸리더라구요 그럼 이제부터 착감땜이 다 끼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10부터 112래까지 잊혀진 화량에 서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0분 걸렸네요 그 다음에 112부터 135까지 알라스 핵왕의 시련의 동굴 3에서 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35부터 158래까지 커닝타워 20분 정도 걸렸네요 텔포 필요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부터 180까지 지구방위본부 H01에 써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180까지 그리고 180부터 190까지 버려진 발굴 지역 3에서 했는데 여기도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왜 여기서 했냐 전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했던 이유는 버닝이 높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조건에 따라 사냥터가 다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8단계 해서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냥터는 기계무더 바로 연맵이죠 스카이라인 올라가는 길 상하차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190을 찍게 되면 여기 오시면 190을 찍잖아요 그죠 얘한테 말을 거세요 다 샥샥샥하고 얘한테 말을 거면 경험치가 70% 정도 차면 됩니다 190대 시작하자마자 경험치 7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월길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실시간 제가 했던 사냥 방법이라든지 그런거는 이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풀 영상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괄 평가 어 먼 미래를 보면은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보수는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사냥만큼은 스킬이 워낙 광역 스킬도 많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밀어나는 스킬이죠 그죠 직선 맵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스킬을 못쓰는데 사출기도 있거든요 사출기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리고 설치기도 있고 어 활용도에 따라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호영의 링크는 박모십에 HP 100%인 몬스터 공격시 데미지 14% 증가 어 원킬컷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유니온은 럭입니다 으응 셧셧셧 높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딨냐 찾는 것도 일이네 럭 아 이것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세 퀴베이 감사합니다 택 럭 럭 에세 퀴베이 에세